오오오오오오!! 윤리원 우와ㅏㅏㅏㅏㅏ! 저 빨리 묵겨? 뭐예요? 이거 무슨 말이랄까? 찍어요? 오오? 오오... 이분들은 안돼요! 맘이 황리 하하 여기에서 이런 거 맞으시잖아요 빨리 맞으세요 이분들은 됩니다! 우리 가! 아, 못른거거든요. 보고歪이 너무너무 예뻐졌다. 너무 보고싶어. 다 못먹어. 잠깐만. 나 이 사람도 알아? 둘 다 결혼했죠? 응? 정동환! 정영동! 정형도 더럽다고 안 씻는다고 싸우는 것 같다 되게 태연하게 아니라고 그러다 진짜 태연하다 저 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저희도 안 시켰는데요? 수고하셨습니다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뒷번호만 주셔도 되는데 뭐하는거에요? 내가 여기 10년을 단골했는데 한 번 서비스를 안 주더니 미싹 생겼잖아요 우리 태연이가 얼마나 팔방위인인데 얼굴도 이쁘지 노래도 잘하지 거기다 개인위까지 진짜 잘하는 거 있잖아 보여줘 샤르꼬바 어이 우리 그냥 항상 같이 살자 그냥 다 책임질게 진짜 우리가 악마야 될까요? 뭘 또 해준다는게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지상 낙원이네 형부 형부 형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게 하나 더 있는데 얘들아 형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통해 드릴게요 형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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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수분하게 빡 아이고 아기서가 어떻게 해 방금장 납니다 참치 신경질 나는데 다같이 사우나나 갈까? 뭐해 뭐해 아 아 사실 아 참치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